전장, 1m, 7점 등 전자체를 가지고 비자립 3분할을 해서 어떤 만행이 나타나는지 전장, 1m, 7점 등 전자체를 가지고 비자립 3분할을 해서 낚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영상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.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첫 시간에는 찜아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잠깐 낚시도 좀 해볼 거고요. 밤낚시대 좀 높은 찌올림을 좀 볼 수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찜아침은 몸통하고 치탑이 만나는 부분에서 몸통이 10% 정도 나오게 젤 위에 편동 홀더를 좀 달아서 맞춰 놨고요. 밑에는 아무것도 달지 않고 첫 번째 홀더에만 편동을 감아서 10%가 나오게 그렇게 맞추시면 되고요. 이후에 두 번째 홀더만 추가를 해서 편동을 감아서 찌가 내려가서 10cm 정도 위에 좀 맞춰 놓은 상태이고요. 나머지 찌탑은 바닥봉돌인 수이베라고 링을 이용해서 부피를 줘서 살살살 내려가서 반마디 정도에 좀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. 낚시는 한 마디 반에서 두 마디 정도 내어 놓고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편동 홀더에 첫 번째 홀더는 찌고무 밑에 바짝 좀 붙여 놨고요. 밑에 두 번째 홀더는 바닥봉돌에서 25cm 정도 위쪽에 좀 위치해 놨고요. 오늘 바늘은 활공 바늘 무미를 5를 좀 사용할 거고요. 목줄 길이는 8cm 정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낚시대는 20칸을 좀 사용할 거고요. 원줄은 모노15입니다. 오늘 미끼는 흔들이를 좀 사용할 건데요. 해초 흔들이에 어분 흔들이를 마부시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낚시대가 연질대이다 보니까 투척하기가 쉽지가 않네요. 아무래도 낮시간이다 보니까 찌올림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수심은 1m 90 정도 되는 그런 수심이고요. 오늘 찜아침이 비자립 3분할인데요. 자립 3분할 같은 경우에는 찌다리에 무게를 줘서 몸통이 10% 정도 나오게 그렇게 맞추는데요. 오늘은 찌다리에 자립을 하지 않고 편동 홀더에 부피를 줘서 찌탑하고 몸통이 만나는 부분에서 10cm 위쪽에 맞춰놓은 상태이고요. 나머지 찌탑은 바닥봉투를 달아서 한마디나 반마디에 맞추시면 되는데요. 오늘 반마디에 좀 맞춰놨고요. 한마디 반에서 두 마디 정도 내어놓고 낚시를 시작을 했습니다. 오늘 찌마침은 바늘 없이 무바늘 찌마침으로 해 놨고요. 바늘은 외바늘로 활공바늘 무미넬 5호를 조금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정확한 찌마침은 전장 1m, 실점등 전자치 찌마침 1편이 있고요. 2편은 밤낚시를 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. 그 영상 두 개를 좀 참조를 해 보시고 또 3분할 채비 정렬에 대해서도 좀 참고로 하시면 찌마침하는데 도움이 되니까요.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홀더의 위치를 좀 변형을 해서 일본 홀더는 제일 위로 좀 올려놨고요. 두 번째 홀더는 바닥봉돌에서 25cm 정도 위쪽에 위치해 놓은 상황입니다. 제가 보통 고정 2분할이나 제가 보통 이곳 낚시대에서 잡는 낚시를 할 때는 고정 2분할 채비로 주로 사용하고 있구요 높은 찌울림을 좀 보려고 할 때는 비자립 3분할이나 자립 3분할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심이 3m 4m 정도 되는 깊은 수심에서는 찌탄만 3m 정도까지 사용할 때는 자립 4분할을 주로 사용하는 상황이구요 오늘 이곳은 수심이 2m가 좀 안나오는 수심이기 때문에 전장 매달 7점 등 전자체를 좀 사용하고 있구요 최근에 기온이 좀 떨어지면서 수온도 좀 내려가다 보니까 붕어들의 입질이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낚시하고 있는 포인트 우측 낚시터 바로 옆에 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있어서 차량 소음이 있는 점은 좀 양해를 좀 해주시구요 주말이다보니까 조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좀 소란스러운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채니까 끌고 들어가버리네 물고 있네 물고 있어 짓올림을 좀 보면서 너무 빨리 올라온다던가 하면 두번째 홀더를 조금씩 조금씩 위로 올리면 올라오는 속도가 좀 부드러워 지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넓어 인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낙스터에서 CR오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